Got me saying, hey, girl, would you marry me? Two kids and a house and dip happily. I think we are so meant to be. But she says, wait, you forgot something. Every good thing comes to an end and... 짠! 안녕하세요, 민카레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창피하네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블루 염색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꼭 해서 아이유 님 사진을 봤어요, 막. 아, 이거다. 그래, 나도 잘 어울리겠지 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빠르게 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가발을 사가지고 썼는데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또 요즘 하이틴 영화에 꽂혀가지고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스타일들 참고해가지고 하이틴스러운 블루핑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부터 간단하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하얀 쿠션 사용해서 베이스 해줄게요. 아무래도 이런 선크림이나 좀 톤 보정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바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확실히 피부가 핑크빛이 돌면서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더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위해 이렇게 좀 하얘지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얘는 저번에 광고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진짜 좀 찐템으로 요즘 좋아하고 있어서 거의 다 써졌는데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며. 베이스를 뭘 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에스쁘아 거. 이거 오늘 사용해볼게요. 제 피부가 진짜 밝은 편이어서 웬만한 쿠션은 사실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일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바르게 되면 건조해가지고 지성분들은 이 쿠션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혹시나 저 같은 건성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셨다면 이렇게 선크림 촉촉한 베이스 미리 바른 다음에 얹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즘 진짜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혼자 저녁 먹을 때 그때 딱 넷플릭스를 챙겨보는데 퀸카로 살아남는 법 2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 내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이크업 컨셉을 그런 학교물에 OMG걸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짱 퀸카 그런. 그분들의 이제 제스처와 옷 스타일과 메이크업 이런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싫은 거나 이런 거였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말하다가 뭔가 통해서 그러면 약간 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치이! 막 이런 것도 하고 마음에 들었어. 약간 막 이러면서 그런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피부가 엄청 뽀송뽀송한데 영화를 보니까 거의 뭐 광이 도는 피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도 뽀송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유행은 진짜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 그럴 때 약간 풀하우스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스타일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유행을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꼭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유행은 돌고 돈다. 진짜 유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뽀송하게 잡아줬고요. 이제 쉐딩으로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꼭 그런 하이틴 유행화에 이제 그런 OMG걸스 이런 분들은 다들 등교를 막 스포츠카 타고 오잖아요. 머스탱, 페라리, 폴루시 같은 거 끌고 막 타! 이러면서 등교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땅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운전을 해서 다니는 거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코 쉐딩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콧대도 아주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오랜만에 순서를 좀 바꿔서 원래는 블러셔랑 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눈 화장하고 눈썹을 먼저 해볼게요. 눈썹은 지금 머리가 파란색이어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약간 그레이 브라운 이런 컬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살짝만 얇게 빈 부분만 채워주고 날렵하게 살짝 빼볼게요. 이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요. 에스쁘아 로코 팔레트 이걸로 메이크업 해달라고 어떤 분이 댓글로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딱 봤는데 너무 약간 하이틴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쵸? 여기에 있는 우선 이거 블러셔 컬러인데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발라줄게요. 여러분 하이틴 그런 영화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건 키싱 부스 1, 2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킹캐로 살아남는 법 꼭 거기 나오는 OMG 걸스 이런 분들은 발음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마이 갓! 이러면서 이게 같은 영어를 쓰잖아요, 거기 주인공들은. 근데 꼭 그런 OMG 걸스 분들은 목소리도 막 예쁜데 막 헤이! 이러면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쥐오! 이러면서 여기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쌍꺼풀하고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요. 오늘은 좀 쿨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이 될 예정이라서 쿨톤 분들한테 당연히 잘 어울릴 거고 웜톤이 하는 쿨톤 메이크업 느낌도 돼가지고 웜톤인데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메이크업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웜톤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쿨톤 메이크업은 다 웜톤이 할 수 있는 쿨톤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머리색이 살짝 제가 볼 때 통그런데 속상하네요. 이렇게까지 안 어울릴 줄 몰랐는데 네, 그렇네요. 이 컬러! 이 컬러를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딱 떴을 때 위에 살짝 보이는 만큼 해서랑 여기 삼각존까지 이어서 핑크비를 더해줄게요. 아, 이거 네일도 급하게 발랐는데 얘는 이 제품이에요. 3CE 제품 너무 예뻐서 갑자기 추천드려요. 여기에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눈 뒷부분에 묻혀가지고 뒷 음영을 줄게요. 뒷 트임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앞부분에도 살짝 터치해가지고 앞 트임 효과까지 줘볼게요.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음영에 가이드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보라 펄이 섞여있는 음영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로 눈꼬리 부분에 살짝 이렇게 그윽하게 해주고요. 삼각존도 같이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언더 속눈썹에도 들어가가지고 눈 밑에도 음영을 좀 주겠습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음영을 잡더라고요. 근데 막 눈꼬리를 엄청 길게 뺀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역할이 다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가로로 음영을 막 그렇게 주진 않고 세로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느낌을 좀 참고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안에 있는 핑크핑크 이 펄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랑 여기 애교살 부분에 톡톡톡 발라줄게요.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폭폭폭 해주겠습니다. 내가 하이틴이다. 이런 느낌으로 반짝여가지고 이거는 여쿨분들이 진짜 잘 맞을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눈 밑에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톡톡톡 발라줄게요.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바짝 집어서 정말 인형처럼 올리겠습니다. 엄청 바짝 집어줄게요. 이렇게 바싹 세워놨고요. 하이라이터를 먼저 해줄 건데 이거를 코끝하고 그리고 애교살에도 살짝 바른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요.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코끝에다가 살짝 해줄 거고요.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애교살에도 쓱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는 아주 바짝 올라가는 이 제품을 사용해주겠습니다. 꼼꼼하면서 살짝 과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인형처럼 마스카라를 해줬고요. 아이라인은 되게 선명한 깜짝 리퀴드 라인을 사용해줄게요. 하이틴스럽게 그려볼 건데요. 점막을 꼼꼼하게 채운 다음에 눈꼬리를 좀 짧게 밑으로 내려서 빼볼게요. 약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별로 티도 안 나지만 이 정도만 해서 반대도 맞춰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무드로 좀 독특하게 해봤고 그다음에 좀 붉은 빛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 삼각존 부분을 조금 진해 보이게 이 라인으로 살살 그려가면서 언더까지 살짝 이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핑크색 스포츠카 끄는 그런 느낌? 이제 앞머리를 살짝 내려볼까요? 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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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마이 갓! 약간 뭐 대충 해석을 하자면 이번 홈커밍 퀸은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요. 사실 지금 이 머리띠랑 가발을 다 하니까 여기 너무 쫄려가지고 지금 약간 두피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어지러운데요? 살짝 사이버그 같기도 하고 뭔지 아시죠? 제가 립을 고르느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색깔을 찾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매장 가서도 다 찾고 이랬는데 이런 뭔가 핫핑크 감성? 에스쁘아가 진짜 다양한 걸 잘 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바비 인형 핑크인데요. 이런 정말 바비 핑크네요 바비 핑크. 쿨톤 메이크업 할 때 쓰는 베이스 립인데 이거를 외관에다 발라줄게요. 진짜 앞머리까지 하고 메이크업 눈 화장도 이렇게 하니까 하이틴스럽네요. 사물함에서 약간 하이. 하이. 하와이 유?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 지금도 입술에서 광이 엄청 나지만 진짜 엄청난 광을 위해서 외제품을 또 마무리로 얹어줄게요. 입술 가운데 부분에 톡톡톡 발라서 아주 탱글함을 주겠습니다. 하이틴 메이크업을 보니까 뭐 그라데이션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오리 고기 먹은 것처럼 엄청 칠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저는 약간 K-하이틴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봤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본 그런 하이틴 메이크업들은 블러셔를 거의 안 하지만 또 여기는 한국 K-하이틴 느낌으로 블러셔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눈 밑에다가 귀엽게 발랐다면 얘는 살짝 옆 가구로 해서 조금 더 미국적인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핫핑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쿨하진 않은 것 같아서 엄청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또 본 영화에서 그거 배웠어요. 너무 바빠 이거를 비시비시 이러더라고요. 누가 약간 뭐 바빠? 이러면 비시비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썼던 팔레트 안에 있는 블러셔 굉장히 흰키가 많이 도는 쿨톤 핑크인데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살짝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가발이라서 머리를 조금만 정리하고 올게요. 아임 비시비시 짠! 지금 정리를 하고 왔고요. 여긴 또 K-하이틴이니까 살짝 약간 어? 안녕? 너가 새로운 전학생이니?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숙제했어? 내 거 한번 볼래? 우리 오늘부터 친구가 되자. 우리 집에 컵케이크 먹으러 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 파란 머리가 진짜 너무 안 어울려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또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나마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너무 이 모든 것들이 쿨톤 재질이라서 저에게는 좀 뜨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요청 주셔서 또 이런 하이틴 재질의 이런 블루 핑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으셨나요? 이 눈화장이 오늘 또 포인트라서 이거 한번 따라해보시면 평소랑 다른 느낌으로 연출되실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궁금한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비시비시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첫 번째 여러분 bye. 그 다음 영상은 이 영상에 asks ihr directionsいました. 자유 g